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군 전략정찰기의 영공 침범을 주장하며 미군기 격추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긴장을 조성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메슈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어 평양과의 대화를 재차 강조하며 대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또 중국의 대북 역할과 관련해 북한이 긴장 완화 조치를 하도록 중국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.